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욕실 난방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유니맥스 욕실용 전기히터입니다. 저렴이 욕실 난방기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빠르게 열 올라옵니다. 4위는 클레파 욕실 벽거리 온풍기입니다. 온풍기형 욕실 난방기로 온도 설정 가능하고 나사 없이 설치 가능하며 빠르게 따뜻한 바람 나옵니다. 3위는 한경위생활과학 욕실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욕실 난방기로 디자인 미니멀하고 2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2위는 올탐 뚝딱 욕실 난방기입니다. 내구성 우수한 욕실 난방기로 방수 잘 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1위는 컴프라이프 욕실 난방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욕실 난방기로 나사 없이 설치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상당히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